안녕하세요. 내비게이션 바, 내비게이션 바에 대한 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내비게이션 바는 아래쪽에 있는 이겁니다. 가운데 사각형 있고 왼쪽에 짝대기 세 개가 있고 오른쪽에는 뒤로 가기가 있습니다. 이것이 내비게이션 바인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한 설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설정으로 터치합니다. 이 설정이 저처럼 이렇게 아이콘을 내놓지 않은 사람은 저 위에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쑥 밀면요. 여기에 설정이 여기 있죠. 여기 보시면 설정입니다. 이 설정을 터치해서 들어오면 됩니다.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설정에서 설정을 터치하겠습니다. 설정을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죠. 내비게이션 바는 디스플레이에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. 디스플레이를 터치하세요. 터치하면 여기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갑니다. 내려가면은 내비게이션 바라고 여기에 있어요. 자 여기 보세요. 내비게이션 바라고 있죠.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. 이 내비게이션 바를 터치하겠습니다. 툭 터치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바라고 되어 있고 버튼식 내비게이션 스타일이 버튼이 있고 스와이프 제스처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. 버튼은 일반적으로 출고될 때 스마트폰이 출고될 때 처럼 홈 화면 버튼이 있고 최근 실행 앱 아이콘이 있고 뒤로 아이콘이 이렇게 정상인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스와이프 제스처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불편한 점이 있지만은 이 부분을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. 스와이프 제스처를 제가 터치했어요. 자 그러면 이것을 자세히 보려면요. 다시요. 자 스와이프 제스처를 터치하면은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보여요. 자 여기요. 버튼이 이렇게 보여요. 요거 짝대기 하나가 있죠.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까 그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짝대기 하나로 짝대기 하나로 이렇게 돼 있죠.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옵션 더보기를 터치하면요. 옵션 더보기를 터치해 보면은 이게 스와이프 제스처가 있고요. 아래에서 위로라는 것이 있어요. 이거는 이렇게 최근 실행 앱 홈 화면 버튼 뒤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선택하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세 가지가 돼요. 지금 현재 보세요. 제가 이걸 선택을 했어요. 선택하니까 제거 보세요. 저 아래에 보면은 최근 실행 앱 홈 버튼 뒤로가 이렇게 바뀝니다. 이렇게 자 다시 아래쪽으로 요걸 터치해 보겠어요. 여러 방향으로 요걸 터치해 보겠어요. 그럼 요 짝대기 하나만 생기죠. 하단에. 요걸 터치하면은요. 요걸 터치하면은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. 익숙하지 않으면 힘들어요. 여기에서 요것을 요 설명을 지금 잘 보세요. 자꾸 바뀝니다. 위쪽으로 요걸 올리면은 하단에서 위쪽으로 올리면은 홈 버튼이 되고 위쪽으로 올려서 잠깐 멈추면은 최근 실행이 되고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밀면은 뒤로 가기가 된다는 겁니다. 상당히 복잡입니다. 익숙해지려면 힘들어요. 여기에 또 커버가 이렇게 있으니까 제스처 민감도가 문제가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요. 여기에 쓰는 거 보세요.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면 화면의 가장자리에서 제스처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민감도를 설정하세요. 이렇게 해놨죠. 요것을 민감도는 이렇게 올려가지고 높이니까 보세요. 옆이 옆이 가까이 오는 거 보이죠. 이 민감도가 바뀝니다. 이렇게. 자 이러한 것은 다 상당히 불편합니다. 그래서 원래 출고될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. 자 뒤로 가기 하고 있습니다. 뒤로 가기 터치합니다. 뒤로 가기 터치해서 이 버튼식으로 버튼식으로 터치하면요. 여기에 버튼식을 제가 터치했어요. 버튼식으로 터치하면은 여기도 이 두 가지 옵션이 더 있어요. 그 보면은요. 아래쪽에 보세요. 아래쪽에 보면은 버튼식이 이렇게 원래 출고될 때 스마트폰이 출고될 때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. 홈 화면 뒤로 가기 최근 실행 앱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바꾸면요. 자 여기 보세요. 바꾸면은 자 이걸 터치했어요. 이걸 아래쪽을 터치했어요. 그러면은 저도 여기 아래쪽에 보세요. 최근 실행 앱 홈 버튼 뒤로 가기가 위치가 바뀌었죠. 여기처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. 이렇게. 홈 화면 최근 실행 앱 뒤로 가기 이렇게 바뀝니다. 그래서 원래 출고대로 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. 그래서 출고대로 하려면 이거죠. 그래서 출고대로 이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요. 여기서도 버튼식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. 이상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에서 갤럭시 개통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의 내비게이션 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 아멘